야담 이야기 어찌나 깐깐하게 굴었는지 아들 하나 있는 것 장가를 못 보냈습니다 당최 딸 가진 집에서 혼인을 허락해줘야 말이죠 그 집으로 딸을 시집 보냈다가는 이거 뭐 숨도 크게 한번 못 쉬어보고 소박대기 되기 십상일 테니 누가 딸을 주려고 하겠어요 옛날에는 여자는 문박 출입도 못하게 하고 바깥 구경도 못하게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세상인데 이건 뭐 깐깐하기로 둘째 못 가는 집구석의 딸을 들여보냈다가 무슨 험한 꼴을 보려고요 아 걸음걸이 안지만지 한번 실수에 무슨 까탈이 날지 모르고 말 한마디 잘못하는 날에는 쫓겨나기 전에 제 발로 걸어 나와야 할 판이니 말이에요 하여간 이래서 아들 하나 있는 거 장가도 못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 안달이 나니까 며느리감 구하노라고 동네방네 소문을 냈습니다 살림이고 가문이고 안 따질 테니 그저 예의범절 잘 지키고 법도 잘하는 규수가 있으면 몸만 오너라 혼수고 뭐고 다 필요 없다 이렇게 소문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그 이웃 동네에 가랑이가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 하나 살았던 모양입니다 이 사람도 명색 선비는 선비인데 이거 뭐 어찌나 궁한지 밥 구경을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판국에 체면이고 격식이고 가 어디 있겠어요 그냥 닥치는 대로 사는 거죠 봉제사를 하려니 돈이 있나 젖빈객을 하려니 밥이 있나요 아 체면치래도 내 입에 밥술이나 들어간 뒤에 하는 거지 당장 내 코가 열대짠데 무슨 얼어 죽을 체면은 체면이겠어요 하여간 이래서 목구멍을 포도청으로 알고 그냥 되는 대로 산단 말이에요 이 집에 나이 찬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딸이 하루는 부엌에서 죽을 쑤는데 밥 지을 양식이 없으니까 남을 죽을 쑤는 거예요 제 어머니 아버지가 방에서 뭘 두런두런 하거든요 그걸 가만히 들어봤습니다 들어보니 남도 아니고 제 일로 걱정 반 의논 반을 하고 있더란 말이죠 여보 저 애가 나이 저만 하니 이제 시집을 보내야 하잖겠어요 그걸 누가 몰라 쥐뿌리나 있어야 시집을 보내든 말든 하지 건넌마을 찬봉댁에서 며느리감을 구한다는데 숟가락 하나 소용없대요 몸만 와달라는 거예요 아서요 아서 그 집이 어떤 집인지 모르고 하는 소리요 밤낮 이의범절 찾고 법도 지키느라고 편할 날이 없는 집 아니요 저 아일 그 집에 보냈다가는 사흘도 못 가 쫓겨날 거예요 이렇게 의논하는 소리를 딱 들었습니다 딸이 그 길로 방에 들어가서 다짜고짜 졸라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를 그 찬봉댁에 보내주세요 예 너 그게 무슨 말이냐 변변하게 배운 것도 없는 내가 그 별난 집에 가서 당할 성 싶으냐 그럼 걱정 마시고 보내주기나 하세요 어우 그거 참 맹랑하구나 제가 부득부득 가겠다는 걸 어찌 말려요 보내기로 했죠 중신아비를 시켜서 말을 넣으니 저쪽에서는 감지덕지죠 안 그래도 당최 혼산말 들어오는 데가 없어서 아들 하나 있는 걸 몽달귀신 만들게 생겼다고 걱정이 늘어진 판국 아닌가요 그러던 자의 살림이야 있건 없건 그래도 명색 선비 가문에서 딸을 주겠다니 참 황감한 일이지 뭐예요 그래 나를 받고 혼례를 올리는데 이 집 딸은 혼수라고 아무것도 안 가져가고 달랑 칼도마에 배보자기 하나만 들고 시집을 갔습니다 아 쥐뿌리나 있어야 가져가죠 무배추 싸는 칼 그 칼질하는 도마 그리고 배보자기 그게 다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놈의 집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새 며느리가 들어오면 아침 일찍 시어른께 문안을 드리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꼭두새벽에 온갖 몸단장 다 하고 큰절을 올리는 거죠 그게 말이 쉽지 참 힘든 일이거든요 이 시아버지 되는 사람이 이제 그 문안을 받겠다고 식전댓바람에 일어나 의관을 다 갖추고 보료 위에 떡 앉아서 기다린단 말이에요 예의범절에다 법도 좋아하는 양반이니 그럴밖에요 아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며느리가 안 왔습니다 무슨 배짱인지 첫날부터 코빼기를 안 보였습니다 아주 제 방에 틀어박혀 꼼짝 앉는 거죠 아예 쫓겨나려고 작정을 했는지 원 이러니 시아버지가 역정이 안 나게 생겼어요 선비댁 참한 교수를 며느리로 드렸다고 좋아했더니 이제 보니 막돼 먹은 집구석에 망나니를 들여놨구나 싶어서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당장 하인을 시켜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어서 가서 새아씨한테 일러라 우리 집 법도로는 날이 환하게 밝을 때까지 어른께 문안 드리지 않는 법은 없다고 일러라 하인이 대빠람에 달려가서 득달같이 재촉을 했습니다 여태 새벽 문안 안 드리고 뭘 하고 있느냐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며느리가 한다는 말이 아버님께 내 친정 집안 법도로는 어른께 문안 드리기 전에 아랫사람한테 예를 받는 법은 없다고 여쭈시게 하는 거예요 하인이 돌아와서 들은 대로 고에 맞췄습니다 시아버지가 그 말을 전에 듣고 보니 그만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아 말이야 백번 옳은 말이거든요 시아버지가 먼저 웃어른께 문안을 드리고 나서 며느리한테 인사를 받아야 한다는 건데 법도로 따지자면 백번 아니라 천번 만번 오른 거죠 거기에 또 무슨 토를 달겠어요 그런데 이게 참 일났습니다 시아버지한테 어른이라면 누구겠어요 죽은 부모가 어른인데 아 그 사당이 뒷산 중턱에 있으니 일났죠 옛날에는 사당을 다 그렇게 먼데다 지었거든요 며느리한테 문안 인사 받으려면 아침마다 뒷산에 올라가 사당의 모신 조상을 뵙고 내려와야 할 판이었습니다 그래도 며느리 말이 옳은데 어째요 이놈의 시아버지가 조상을 뵙는다고 미끄러지고 자빠지며 산을 기어 올라가서 사당 문을 열어놓고 절을 하고 나서는 또 미끄러지고 자빠지며 산을 내려오니 참 안 할 말로 죽을 마시거든요 그렇게 기진맥진에서 돌아와 보료 위에 푹 처박혀 있으면 그제야 며느리가 꽃같이 단장에 가지고 들어와서 절을 하였습니다 이러기를 한사나흘 하고 나니 그만 기가 다 질렸습니다 이러다가는 제명에 죽을 것 같지도 않단 말이죠 그래 하루는 며느리가 와서 문안 인사드리는 것을 붙잡아놓고 얘 내가 내 절 받으려다가 지레 죽겠다 이제 그 문안이고 뭐고 그만두는 게 어떠냐 하고 사정사정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며느리 하는 말 좀 들어보소 아니 법도를 아시는 아버님께서 그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 친정 집안 법도로는 세 사람이 들어오면 적게 잡아 3년 문안입니다 가만히 들어보니 이게 사람 잡을 말이거든요 앞으로 3년 동안 제가 문안을 들겠다는 말이고 그 말이 3년 동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꼭두새벽에 뒷산 사당을 오르내리라는 말이니 이게 사람 잡을 일 아니고 뭐예요? 아이고 얘야 그런 말 말하라 예의범절도 좋고 법도도 좋지만 사람이 살고 봐야지 그놈의 문안인지 문 밖인지 내일부터 당장 그만두어라 정 그러시다면 아버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침 문안을 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깐깐하니 법도 찾는 집에서 며느리 아침 문안을 사나흘 만에 그만뒀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얼마간 탈없이 지냈는데 조상 제사 모실 날이 다가왔습니다 며느리 제간으로 어찌어찌해서 아침 문안이야 그만뒀다지만 그놈의 체면 차리는데 코가 꿴 집에서 제사를 그냥 편하게 모실 리 있나요 며칠 전부터 격식 따지고 법도 찾느라고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마당에 지푸라기 하나만 얼신해도 부정 탄다고 고래고래 고하며 부엌 아궁이에 타다 남은 잔솔가지 하나만 남아있어도 정갈지 못하다고 타레타레 타박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그걸 죄다 못 본 채 하고 있더니 제삿날 아침에 제수를 장만할 때가 되니 시어머니 덜어 새 칼과 도마를 달라고 그러거든요 예 우리 부엌에 칼 도마가 아직 멀쩡한데 왜 그러느냐 아이 참 어머님도 저희 친정 집안 법도로는 제사 때마다 새 칼 도마를 씁니다 단 거 쓴 거 다 썰던 칼 도마로 어찌 정갈한 제수를 장만하겠습니까 듣고 보니 그도 그럴 듯 하거든요 제사에 정성 들이자는데 무슨 토를 달겠어요 하지만 제 아무리 법도 있는 집이라도 칼 도마를 쌓아두고 지낼까요 당장 내줄 게 없어서 머뭇거리고 있으니 며느리가 여발한 듯이 제가 시집 올 때 가지고 온 칼 도마를 썩 꺼내 오는 거예요 이럴 줄 알고 친정어머니 아버지가 이걸 넣어주셨습니다 우선은 이걸 쓰지요 이쯤 되니 시어머니가 탐복을 하고 혀를 내두를 받게요 그래 며느리가 그 칼 도마로 벼락같이 생선 산적을 장만해 놓고 나서 이제 채소 썰자면 새 칼 도마가 있어야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예 그걸 그만큼만 쓰고 또 새 걸로 바꾼단 말이냐 그렇지 않고요 생선 썰던 칼 도마로 어찌 채소를 썬단 말입니까 그렇긴 하다마는 저희 친정에서 새 칼 도마를 가져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매번 그렇게 하면 조상님이 노하실까 두렵습니다 이쯤 말을 내놓으니 뭐 어쩔 도리가 있나요 부랴부랴 새 칼 도마를 한 벌 사다가 며느리 앞에 대령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 됐나 보다 했더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채소를 다 썰고 나서는 떡 썰 칼 도마를 또 내놓으라죠 시어머니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떡을 다 썰고 나면 또 과일 썰 칼 도마를 내놓으라 할 것이고 이러다가는 한도 끝도 없을 것 같단 말이죠 얘야 그럴 게 아니라 떡이고 과일이고 그냥 그걸로 썰면 안 되겠느냐 아니 법도를 아시는 어머님께서 그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희 친정 집안 법도로는 제사 한 번에 적게 잡아 칼 도마 10벌은 씁니다 그러면 뭐야 오대봉 사는 집에서 한 해의 여남은 번 치를 제사 때마다 10벌씩 쓰자면 칼 도마 사대느라 집안 살림이 거덜날 것 아니야 시어머니가 그만 손을 휘이내졌습니다 아이고 얘야 예의범절이고 법도고 다 귀찮다 내 아무 말 안 할 테니 제발 그냥 썰어라 어머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그냥 썰지요 이렇게 해서 시어머니 잔소리가 아주 쑥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집안이 조용하였습니다 아무 탈 없이 제사를 잘 지내고 몇 달이 지나 그의 가을이 되었습니다 가을이 됐으니 별을 뵐 게 아니겠어요 첫 별을 베서 떨어가지고 멍석에 말린다고 온 식구가 분주한데 이때 며느리가 썩 나섰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이 별을 이렇게 마구 떨어말릴 게 아니라 제사에 쓸 재미를 따로 장만해놔야 합니다 그걸 꼭 그렇게 해야 하느냐 그렇고 말고요 재미라고 하는 것은 신성한 것이니 여느 쌀과 섞어서는 안 됩니다 듣고 보니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제사에 쓸 쌀을 따로 장만하자는데 누가 말려요 법도 따지기 좋아하는 집에서 말이에요 그도 그럴 듯하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저희 친정 집안 법도로는 한 상에 한 말씩 미리 떨어서 배보자기에다 말리는데 초원관 아원관이 맞잡고 흔들어 말립니다 초원관이면 시아버지요 아원관이면 시어머니거든요 그러니까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배보자기에다가 별을 한 말씩 올려놓고 그걸 들고 서서 흔들어가며 죄다 말려야 한다는 말이에요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이걸 어쩌나 하고 울상이 되었는데 며느리는 한술 더 떠서 제 시집 올 때 가지고 온 배보자기를 떡 펼쳐놓고 자 아버님 어머님 어서 말리시지요 하고 재촉을 하네요 아 제사가 열 쌍이면 쌀이 열 마린데 그 놈의 것을 이틀씩 사흘씩 배보자기에 올려놓고 흔들어 말리라니 배견할 재간이 있나요 그 모한 말도 채 못 말리고 예 이거 그냥 다른 쌀과 섞어 멍석에다 말리면 안 되겠니 하고 애원을 해도 아니 법도를 아시는 아버님 어머님께서 그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희 친정 집안 법도로는 보통 두 분이 밤잠 안 주무시고 한 달을 말립니다 하고 아주 딴청이었습니다 이쯤 되니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그만 두 손을 바짝 들었습니다 아이고 얘야 다 집어치워라 그 놈의 법도인지 날강도인지 이제는 아주 신물이 난다 신물이 나 재미고 재앱이고 다 때려치우고 우리는 이제 법도의 법자도 안 꺼낼 테니 내 마음대로 해라 하고 아주 나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참말로 법도의 법자도 안 꺼내고 잠잠하게 지내더랍니다 그러니 좀 좋아요 온 식구가 편안하게 잘 지냈죠 며느리는 살림 잘하고 시부모 잘 모시고 오래오래 잘 살았답니다 부인 난 더 크고 단단한 방망이를 갖고 있어 아득히 멀고 먼 옛날 김씨 선조 때 이야기입니다 한촌부락에 김방이와 김방삼이라는 형제가 따로 살림을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형인 방이는 가난하여 밥을 빌어 먹으며 하루하루를 연명해 갔으나 동생인 방삼이는 부락에서도 첫 손가락에 꼽히는 부자였습니다 부자인 방삼이는 다육스럽기 그지 없었는데다 인색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청빈한 방이는 어질고 마음이 비단 같았습니다 하여 한 아버지의 피줄을 타고 한 어머니의 배 속에서 나온 형제 것만 겉으로부터 속까지 판이하였습니다 이후 사촌이란 말이 있습니다 방이네 웃집에 사는 노인은 방이의 구차한 살림을 차마 눈뜨고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자기네가 붙이던 비탈밭 한때기를 주었습니다 방이는 동생을 찾아가서 사연을 이야기 하고 누예종자와 종곡을 꿔달라고 하였습니다 욕심꾸러기인데다가 남이 잘되는 것을 보면 배가 아파서 못 견디는 동생은 미간을 찌푸리더니 어쩌다 쾌히 승낙하면서 내일 아침에 가져가라고 하였습니다 곧불도 남에게 주지 않던 동생이 선뜻 대답하는 바람에 형은 오히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뜬 눈으로 밤을 세우고 이른 새벽부터 동생 내 대문 밖에 가서 기다리다가 내어주는 누예와 곡식종자를 받고서야 숨을 활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방이는 동생이 밤중에 종곡과 누예를 삶아서 줄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방이는 정성들여 종자를 심고 누예를 길렀습니다 세월은 물같이 흘러 누예가 알을 까고 나올 때가 지났건만 감감무소식이더니 어느 날 겨우 한 마리 각각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누예의 눈의 길이가 한치 이상되게 크고 몸뚱이는 보통 누예보다 몇 배가 되었습니다 방이는 이 한 마리의 누예를 특별히 보살피면서 정성들여 키웠습니다 그랬더니 오이 자라듯 커갔습니다 열흘이 지나니 고양이만큼 컸고 한 달이 지나니 송아지 만하게 자랐습니다 방이가 일손이 딸려 쩔쩔매자 이웃들에서 모여들어 지게와 다룩지로 뽕나무 잎을 실어다 먹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하루 동생 방삼이 남몰래 와서 보고는 깜짝 놀라더니 사람들이 없는 틈을 타서 그 누예를 죽여버렸습니다 뽕나무 잎을 한 지게 가득 지고 돌아온 방이는 누예가 죽은 것을 보자 대성통곡하였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철양하고 구슬펐던지 눈물을 안 흘리는 백성들이 없었고 산천초목도 흐느끼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방이의 울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퍼지자 사방 백리 안에 있는 누예들이 방이네 집으로 모두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누예가 왕인데 왕이 죽었으니 방방곡곡에 누예들이 조상을 왔다고 여겼습니다 이래하여 방이는 별로 힘도 안 들이고 온 동네 사람들과 같이 누예고치를 켜서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걸 본 방삼이는 심술이 나고 배가 아파서 죽을 지경이었으나 제가 한 일이라 말은 못하고 벙어리 랭가슴 알 듯 낑낑거리기만 하였습니다 곡식종자도 다 죽고 겨우 한 포기가 살았는데 방이 처가 알뜰히 여러 벌 김을 메고 덧걸음을 많이 주었더니 죽순 자라듯 매일 자라서 곡식나무가 되더니 가을이 되자 방치 같은 이삭이 달렸습니다 방이는 하도 신기하여 곡식나무 밑에서 먹고 자면서 밤낮으로 지켰습니다 하루는 난데없이 이름도 모르고 여직 본 적도 없는 큰 새 한 마리가 날아들어 곡식이삭을 꺾어물고는 어디론가 허롤 날아갔습니다 방이가 그 새를 따라 산을 넘고 물을 건너가니 그 새는 한 바위 틈으로 쑥 들어갔습니다 방이는 너무도 맹랑하여 바위 밑에 퍼둬버리고 앉아 그 새가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사이에 해는 넘어가고 동산의 둥근 달이 솟아올랐습니다 기진맥진한 데다가 허기까지 든 방이는 바위에 기대인 채 어렴풋이 잠이 들었습니다 어느 때나 되는지 난데없는 아이들의 말소리와 웃음소리에 방이가 눈을 뜨고 보니 붉은 옷을 입은 아이들이 모여서 장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도 신기하여 숨을 크게 모시고 바라보는데 한 애가 야 이젠 배가 고파 못 놀겠다 하고 하니 다른 아이가 넌 뭘 먹겠니? 하고 물었습니다 난 술을 마시고 싶다 또 나는 고기가 먹고 싶다 또 떡을 먹을 테다 한 아이가 싱긋 웃으며 바위 틈에서 깜찍한 금방망이를 꺼내 쥐고 바위를 두드리며 술이 나오너라 소고기가 나오너라 하고 연신 외친이 부르는 대로 다 나왔습니다 아이들은 깔깔대며 먹고 마시며 놀다가 새날이 밝아오자 금방망이를 바위 틈에 끼워놓은 채 그림자처럼 사라졌습니다 방이는 너무나도 신기한 일이라 돌 틈에 끼워놓은 금방망이를 가지고 바위를 치며 밥이 나오너라 하고 흉내를 내보았더니 과연 바위에서는 김이 몰몰나는 하얀 밥이 나왔습니다 방이는 너무나 기뻐서 껑충껑충 뛰어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여보 우리도 이젠 잘 먹고 잘 살게 됐소 영문을 몰라 자기를 빠끔히 쳐다보는 아내를 보며 방이는 요수를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금방망이로 땅을 두드리며 집이 나오라고 하니 네모 번 듯한 집이 생기고 쌀이 나오라고 했더니 창고의 빈동마다 쌀이 수북수북 쌓였습니다 방이는 쌀과 피륙을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동생한테도 한술에 가득 실어 보내주었습니다 그러자 동생 방삼이는 퉁사발론이 되어 숨이 턱에 닿아서 헐떡거리며 달려왔습니다 형의 말을 듣고 제 눈으로 금방망이의 재간을 본 방삼이는 눈이 뒤집혀졌습니다 그는 자기가 누에와 종자를 쪄서 형에게 준 것을 몹시 후회하였습니다 욕심이 굴뚝 같고 비위가 소가죽보다 더 두터운 방삼이는 형에게 요구하였습니다 형님 오늘 형님이 잘 살게 된 건 모두 이 동생의 덕인 줄 아오 그때 형님이 누에 종자와 곡식종자를 달라고 할 때 이 아오가 삶아서 주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꿈에도 있을 수 없었을 거요 그러니 그 금방망이를 나한테 좀 빌려줘 동생의 사리사욕과 철면 피한 거동에 벨이 꼴렸으나 마음씨 어진 방위인지라 꼭 참으며 조용히 탈렀습니다 아오 아우도 알겠지만 보물이란 임자가 따로 있기 마련이네 잘못하다가는 화를 입지 그러니 아오가 요구하는 물건은 아무 것이나 죄다 줄 수 있어도 금방망이만은 못 주겠네 이건 나 혼자 것이 아니라 전촌 백성들의 명줄일세 홍 개구리가 되더니 올챙이 때 이런 깡그리 잊었구만 그렇게 깍쟁이 노릇하겠으면 내가 한 것처럼 누에와 종곡을 삶아서 나를 주시오 난 형이 것보다 더 크고 더 좋은 금방망이를 얻어오겠소 그러면 얼마나 좋겠나 헌데 종자야 거저주면 좋지 어떻게 양심을 버리고 쪄서 주겠나 난 그런 일은 못하겠네 어째 내가 더 좋은 금방망이를 얻을가봐 배심이 나오 무슨 말을 그렇게 하나 사람은 욕심이 과하면 해를 입기 마련이지 돈이란 것도 많으면 좋을 때도 있지만 해를 입을 때도 있다는 걸 알아야 해 원 고양이 쥐 생각은 그만두어 천벌을 받는데도 내가 받지 형이 받겠소 잔말 말고 내일 새벽에 올 테니 종곡과 누에를 쪄 놓소 방이는 동생을 타이르다 못해 하는 수 없이 나중에 요구대로 해주었습니다 그 후 방삼이는 누에를 쳤는데 정말 한 마리를 얻기는 하였으나 보통 누에와 다른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밸이 난 그는 발로 누에를 밟아죽이고 코물눈물을 죄짚았으나 다시는 더 한 마리의 누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꼴을 본 백성들은 앙천대수하였습니다 그런데 곡식종자는 방삼이의 요구대로 쪄주었더니 한 알만 싹이 터서 자랐고 이삭이 무르익을 무렵에는 정말 큰 새가 날아와서 그걸 물고 어데론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옳지 그러면 그렇겠지 방삼이는 너무나 좋아서 덩실덩실 춤을 추며 새를 쫓아갔습니다 그가 어느 바위에 이르니 숱한 도깨비들이 나타났습니다 방삼이는 하도 징글스럽고 무서워서 눈을 꼭 감고 두 손으로 귀를 막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놈들이 금방망이를 내놓고 어서 없어지기를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도깨비들은 금방망이를 내놓을 대신 방삼에게로 우르르 몰려와서 소리질렀습니다 옳지 잘 만났다 이놈이 바로 작년에 우리 금방망이를 훔쳐간 놈이로구나 아니요 그건 내가 아니라 우리 형이요 아니긴 뭐가 아니냐 얘들아 이놈에게 본때를 보여라 그러자 숱한 도깨비들이 마구 차고 때리는 바람에 방삼이는 찍소리도 못하고 물매를 막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하 이놈 봐라 꾀병을 하네 공짜로 먹기 좋아하는 놈 실컷 처먹겠으리 우리 주둥이를 늙어줍세 주둥이만 늙을 게 아니라 냄새에 잘 맞는 코도 서너 발 늙어줘야지 하하하 이래하여 도깨비들은 달려들어 눈 깜짝할 사이에 방삼이의 코와 입을 서발씩이나 늙어놓고는 박장대소하며 늘려주다가 뿔뿔이 헤어져갔습니다 간신히 살아난 방삼이는 자기의 코와 입을 다른 사람들이 볼가 봐 이튿날 밤에야 도적 고양이 모양으로 가만히 집에 돌아와서 집 구석에 들어 박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한 입 건너 두 입 건너온 부락 사람들이 이 일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방삼의 흉측한 꼴을 보고는 침을 뱉으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형제간의 의리도 모르고 신보가 고약하기 짝이 없더니 천벌을 받았구나 아무렴 사람들을 속이다 해서 귀신까지 속이려다가 그만 제가 속은 셈이지 라며 방삼이는 평생을 욕을 먹고 흉측한 외모 때문에 나오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며느리를 오열하게 한 시아버지의 반전 안동 권진사 암흑에는 살림이 부유했지만 엄격하고 주넘하여 법도 있게 집안을 다스렸습니다 그의 외아들이 장가를 들었는데 며느리가 투기심이 많고 사나워서 다루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시아버지가 엄한 까닥에 감히 그 성질을 부리지는 못했습니다 권진사는 한 번 노하면 반드시 대청의 자리를 펴고 앉아 노복을 때려 죽이거나 죽이지 않더라도 꼭 비를 보고서야 그만두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대청해 자리를 깔기만 하면 집안 사람들이 벌벌 떨면서 반드시 죽을 사람이 생길 줄 알았습니다 아들은 이웃읍에 있는 처가로 장인 장모를 뵈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비를 만나 점사에 들어갔습니다 한 소년이 마루 위에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마구간에는 줌마 대여섯 필이 있고 노복 또한 많았으니 부인의 외출을 안내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소년은 권생을 보고 인사를 나누고 술과 안주 그릇에 담은 음식 등을 권했습니다 술은 차고 맑았으며 안주도 가득했습니다 성씨와 거처를 서로 물었는데 권생은 사실대로 말해주었지만 먼저 와 있던 소년은 성씨만 말해주었을 뿐 사는 곳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우연히 이곳을 지나다 비를 만나 피하려고 이 점사에 들어왔지요 운 좋게도 좋은 동년배 친구를 만났으니 어찌 즐겁지 않겠소 그러고는 술잔을 주고받으며 마음껏 취하기로 했습니다 권생이 취에 쓰러져 먼저 잠들었다가 밤이 되어서야 깨어나 눈을 떠 살펴보았습니다 술잔을 기울이던 소년은 그림자도 없이 사라졌고 자기만 내실에 누워있었습니다 옆에는 소복 입은 어여쁜 여인이 앉아있었는데 나이는 열여덟 아홉 살쯤 되었고 용모가 단아하고 아름다워 상민이나 천인이 아닌 한양재상가 처녀 같았습니다 권생이 크게 놀라 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곳에 누워있게 되었소 그대는 어느 댁 뭘 하는 분여자인데 이곳에 있소 여자는 부끄러워할 뿐 대답하지 않았으며 거듭 물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수십경이 지나자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한양에 번성하는 문벌가의 여자로 14살이 출가하여 15세 남편을 잃었습니다 저의 아버지 또한 일찍 세상을 떠나 오빠가 집을 이끌어갔지요 오빠는 고집이 있어 시속에 이에 얽매이지 않고 홀로 된 여동생을 개가시킬 수 있는 곳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때문에 가문에서 시비가 크게 일어나니 다들 우리가 가문을 더럽힌다고 엄한 말로 꼬지지며 완전히 우리 집을 배척했습니다 오빠는 하는 수 없이 혼사 의논하기를 그만두고 가마와 말을 구해 절을 태우고 문을 나섰습니다 정한 곳도 없이 길을 나섰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으니 뜻에 합당한 남자를 만나기만 하면 저를 맡기고 자기는 피해버려 여러 사람의 이목을 막고자 한 것이었겠죠 어젯밤 당신이 술에 취한 틈을 타 종에게 당신을 업게 해 이곳으로 데려와 눕혔지요 오빠는 멀리 도망치면서 옆에 있는 상자 하나를 가리키며 이 속에 오륙백 은자가 들어 있다 이것으로 남의 첩이 되어 살아가는 미천으로 삼아라라고 했습니다 권생이 기이하게 여기고 밖으로 나가보니 소년과 허다한 사람과 말은 모두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어린 여종 둘만 남아있었습니다 권생은 다시 들어와 그녀와 동침했습니다 한참 뒤 생각해보니 엄한 부친을 모시고 있는 처제에 멋대로 첩을 두었으니 반드시 큰 처벌을 받을 것 같았습니다 또 사납고 투기심 많은 저 역시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장차 어찌할까 천번만 번 생각해봐도 좋은 계책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기이하게 만난 아름다운 여인이 도리어 큰 두통거리가 된 것이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권생은 여종에게 문을 잘 지키도록 하고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에 계신 아버지께 일단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고 그대를 데려갈 테니 잠시만 기다려주시오 점사 주인에게도 신심부탁을 하고 문을 나섰습니다 곧장 꾀를 잘 내는 친구의 집으로 가서 사실대로 말해주고 해결책을 물었습니다 친구는 한참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어렵고 또 어렵네 사실 좋은 방책은 없고 다만 계책 하나가 있다네 자네가 집으로 돌아가면 며칠 뒤 내가 술자리를 마련해 자네를 청하겠네 자네는 그 다음날 술자리를 베풀어 나를 청해주게 내게 방법이 있다네 권생은 그 말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권생이 집으로 돌아가고 며칠 뒤 친구가 심부름꾼을 보내 단곡히 그를 초청했습니다 마침 술과 안주가 생겼는데 친구들이 다 모였네 이 자리에 형이 없을 수는 없네 모름지기 속히 와주게나 권생이 부친께 말씀드리고 모임자리에 갔습니다 다음날 권생이 부친께 말씀드렸습니다 암흑의 친구가 어제 술자리를 차리고 저를 불러주었습니다 담내를 빠뜨릴 수 없습니다 오늘 주찬을 대량 마련해 친구들을 초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친이 허락하니 술자리를 마련해 그 친구를 불렀고 마을의 여러 소년도 함께 초대했습니다 친구들은 먼저 권생의 부친에게 저를 올렸습니다 권진사가 말했습니다 젊은이들이 돌아가며 술자리를 마련하면서도 한 번도 늙은이를 청하지 않으니 이게 무슨 도리인고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어르신께서 자리에 계시면 연수한 저희가 마음대로 앉거나 누워있지 못할 것입니다 또 어르신께서 너무 엄격하시기에 저희는 잠시 배하라고 나서도 10분 조심하게 되어 혹 잘못을 저지르진 않았나 걱정만 할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종일토록 술자리에 어르신을 모시고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르신께서 강림하신다면 참으로 살풍경이 될 것입니다 권진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술자리에 어찌 장유유사가 있겠나 오늘 술자리는 내가 주인이 되어 너희를 얽어매는 예의같은 것일랑 다 벗어던져버리고 종일토록 즐기세 자네들이 내게 이 예의에 어긋난 행동을 백번한다 해도 내 자네들을 책망하지 않을 것일세 하루 동안 마음껏 즐겨 이 늙은이의 외롭고 쓸쓸한 심사를 위로해 주게나 소년들이 일시에 공손히 응락하니 늙은이와 젊은이가 뒤섞여 앉아 술잔을 들었습니다 술자리가 반쯤 무르익었을 때 그 꾀를 잘 내는 친구가 권진사 앞으로 다가가 말했습니다 기이한 인이야기가 하나 있어 온대 제가 한번 들려드려 웃음거리로 바치고자 합니다 권진사가 말했습니다 인이야기 좋지 날 위해 들려주게나 친구는 권생이 점사에서 겪은 기구한 만남을 이야기로 만들어 들려주었습니다 권진사는 대목마다 기이하다고 찬탄했습니다 기이하다 기이하도다 옛날에는 간혹 이 같은 기이한 인연이 있었지만 요즘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는걸 친구가 말했습니다 만약 어르신께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떤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깊은 밤 아무도 없는데 절대가인이 옆에 있다면 그녀를 가까이 하시겠습니까 무시하시겠습니까 이미 그녀를 가까이 했다면 장차 데려가서 함께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버리시겠습니까 권진사가 말했습니다 내가 궁형을 받은 사람도 아닌데 황혼에 가인을 만나면 헛되이 보낼 리가 있겠나 또 일단 동침했다면 데려가서 첩으로 삼을 것이지 어찌 버려서 악을 싹했는가 친구가 말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본디 방정하고 엄격하셔 비록 이런 때를 당하시더라도 절대 회절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권진사가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내가 그 일을 당했어도 부득불 회절할 수밖에 없었을 거야 그 소년이 내 실로 들어간 것도 고의가 아니라 남에게 속아서 그런 것이잖아 그 사람이 고의로 여자를 범한 건 아니지 젊은 사람이 미색을 보고 마음이 움직이는 건 당연한 일 아닌가 그 여자도 사족으로서 이런 일을 당했으니 그 사정이 슬프고 처지가 절박하네 혹여 한 번 보고 버려진다면 그녀는 분명 부끄러움을 머금고 원한을 가진 채 죽고 말았을 걸세 그렇다면 그게 악을 쌓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나 사대부가 일을 조치할 때는 그처럼 모질게 해서는 안 된다네 그 친구가 또 물었습니다 인정과 사리가 과연 그러합니까 권진사가 말했습니다 어찌 다른 뜻이 있을 수 있겠나 마땅히 박복한 여자가 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옳지 친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것은 인 이야기가 아니랍니다 아드님이 얼마 전에 겪은 일입니다 어르신께서 사리가 당연하다 하셨고 거듭 여쭤도 같은 말씀을 하셨으니 아드님은 이제 벌을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권진사는 이 말을 다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정색을 하고 소리 질렀습니다 자네들 다 돌아가게 내 처리할 일이 있어 모두 놀라고 겁을 내며 흩어졌습니다 권진사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대청에 얼른 자리를 펴라 집안 사람들 모두가 두려워 벌벌 떨기만 할 뿐 권진사가 누구의 무슨 죄를 벌주어 다스리려고 그러는지 몰랐습니다 권진사가 자리 위에서 소리쳤습니다 빨리 작두를 가져오너라 종이 황급히명을 받들어 작두와 널판을 마당으로 가져왔습니다 권진사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내 아들놈을 끌고 와 작두판에 엎드리게 하라 종이 권생을 끌고 와 작두판 위에 목을 올리게 했습니다 권진사가 크게 꾸짖었습니다 입에서 아직 전내가 나는 폐륜 자식아 부모에게 고하지도 않고 몰래 접을 두다니 이건 집안을 망하게 하는 짓이다 내가 살아 있는데도 이런 짓을 하는데 하물며 내가 죽은 뒤엔 무슨 짓을 못하겠나 이런 폐륜 자식은 살아 있어도 아무 도움이 안 된다 내가 살아 있을 때 내 목을 잘라 나중에 올 폐단을 막는 게 낫다 권진사는 말을 마치고 종에게 호령해 발을 들어 올려 작두를 누르게 했습니다 순간 위아래 사람이 다 어쩔 줄 모르고 얼굴빛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권진사의 차와 며느리가 마루에서 내려와 애걸했습니다 저 아이가 비록 죽을 죄를 졌다 하더라도 어찌 차마 면전에서 외아들의 목을 배려하시오 그들이 울면서 그치지 않고 간청했습니다 권진사는 크게 소리질러 물러가라고 꾸짖었습니다 차가 놀라고 겁이 나서 피했습니다 며느리는 땅에 머리를 짓지어 얼굴에 피를 흘리며 아뢰었습니다 나의 어린 사람이 방자하게 함부로 날뛴 죄를 짓기는 했지만 아버님의 단 하나뿐인 현륙입니다 아버님 어찌 이리도 잔혹한 일을 하시오 여러 대 조상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하루아침에 끊어지게 하시렵니까 제발 제가 대신 죽게 해 주십시오 권진사가 말했습니다 집안에 폐륜 자식이 있어 집안을 망하게 하면 그 욕이 조상님께 미치게 되어 있다 차라리 그놈을 눈앞에서 죽여버리고 양자를 다시 구하는 게 낫다 이러나 저러나 망하기는 마찬가지니 깨끗하게 망하는 것이 더 낫다 그리고 권생의 목을 배라고 호령했습니다 종은 입으로는 그러겠다 하면서도 차마 발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울면서 더욱 간절하게 간언했습니다 권진사가 말했습니다 이놈이 집안을 망하게 할 것이 하나만이 아니다 부모를 모시고 있는 차지에 멋대로 첩을 들였으니 그게 첫 번째 망조다 사납고 투기 많은 내가 그 첩을 용납하지 못할 테니 그렇게 되면 집안 법도가 나날이 어지러워질 터 그게 두 번째 망조다 이렇게 망조가 둘이나 생기게 하느니 차라리 일찍 제거해버리는 것이 더 낫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저도 사람의 얼굴과 마음을 가졌으니 이런 광경을 눈으로 보고도 어찌 투기의 투자에라도 생각이 미치겠습니까 아버님께서 한 번만 용서해 주신다면 이 며느리 삼가 첩과 함께 살면서 조금도 화목을 깨지 않겠나이다 아버님 제발 그 걱정은 마시고 특별히 너그러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권진사가 말했습니다 내가 비록 오늘의 조치에 절박해져서 그렇게 말하지만 겉으로만 그러지 속마음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제가 아버님 말씀과 조금이라도 비슷한 마음이 있다면 하늘의 피리 첨벌을 내리실 것이고 귀신도 저를 죽일 것입니다 내가 살아 있을 때는 내가 혹 그렇게라도 하겠지만 내가 죽고 나서는 반드시 다시 악독한 짓을 멋대로 할 것이다 그때면 나는 이미 없고 패련 자식도 너를 억제하지 못할 것이니 그게 집안 망하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이는 당장 저 녀석의 머리를 잘라 화근을 없애는 것만 못하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찌 감히 그렇겠습니까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도 제가 조금이라도 못된 마음을 가진다면 저는 개돼지만도 못할 것입니다 삼가 맹세의 말을 써 올리겠습니다 권진사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맹세의 말을 종이에 써서 바치거라 며느리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짐승만도 못하다는 맹세의 말을 쓰고 말했습니다 하나라도 어기거나 배반하는 일이 있으면 제가 친정 부모님의 인육을 씻겠습니다 맹세의 말이 이와 같은데도 아버님이 끝내 믿어 들어주지 않으신다면 죽음이 있을 따름입니다 권진사가 마침내 며느리를 용서하고 나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두머리 종에게 품부했습니다 가마와 말 인부를 거느리고 모점사로 가서 너희 서방님 소실을 모시고 오너라 종이 명을 받들고 소실을 데리고 왔습니다 소실에게 이 시부모를 처음으로 뵙고 인사드리는 저를 올리게 하고 정실에게 저를 시켰습니다 서로 함께 살게 하니 며느리는 감히 한 소리도 하지 못하고 늙을 때까지 사이좋게 지내 남들이 이간하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음탕한 세 과부만 인과 노승의 계약 어느 마을에 박씨 김씨 이씨 이렇게 세 과부가 살았습니다 서로 절친하여 집안끼리도 왕래가 있으니 그 과부들도 자연히 형님 아오님 하며 나눠 먹고 나눠 입고 의족해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서 멀지 않은 곳에 조그만 암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곳에는 꽤 많은 노승 하나가 머슴하던 어린 동자승을 데리고 와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조그만 고울인데다 노승이 그곳 암자에 기거한 지도 오래되었으므로 마을 사람들은 모두 노승을 알았고 노승 또한 마을의 누구는 손가락이 몇 개라는 것까지 자세히 알 정도가 되었습니다 춘삼월 호시절이 돌아왔고 먼 산에 아지랑이가 아롱아롱 사람들의 마음은 싱숭생숭한 따뜻한 어느 봄날 박씨 김씨 이씨 이렇게 세 과부는 꽃구경을 가기로 하였습니다 세 과부가 밥과 떡을 담은 차납을 들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나가는데 마침 산에서 내려오던 노승과 길 한복판에서 딱 마주쳤습니다 먼저 노승이 물었습니다 마님들 어디를 가시는데 그렇게 곱게들 치장하셨습니까 라고 노승이 물으니 세 과부는 미소를 지으며 날씨가 하도 좋아 바람이나 쓰려고요 이 말을 들은 노승은 금방 미간에 내천 자를 긋더니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허참 이리 공교롭게 되었군요 전 지금 마님들을 뵈러 가는 길이었어 라고 말하자 과부 중 한명이 스님이 무슨 일로요 이에 노승은 음성을 가다듬어 절로 초대한다고 말하는 거였습니다 세 분을 위하여 특별히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놓고 마님들 댁으로 지금 모시러 가는 길이었어 라고 말하니 세 과부는 노승의 성의에 감지덕지하며 초대에 응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절에 가지여 고맙기도 하셔라 라고 말하니 노승이 들놀이는 어쩌시려고 아이고 스님도 오늘만 날인가요 다음에 가지여 세 과부는 스님을 앞장세우고 들놀이 가려던 발걸음을 돌려 절로 올라갔습니다 절에 가보니 절간 마당은 조용하고 음식 장만한 기미가 없었습니다 노승은 큰 기침을 하더니 세 과부에게 말하길 무릇 절간 음식이란 먼저 부처님께 드린 후에 잡수셔야 합니다 그러니 마님들은 이리 올라오십시오 라고 말하자 세 과부는 스님이 시키는 대로 부처님 앞에 나아가 합장하고 삼배하여 엎드리니 노승이 다시 말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평생 남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감춰두었던 비밀을 낱낱이 고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부처님이 노하시어 큰 재앙을 내릴 것입니다 라고 말하자 세 과부는 갑자기 무슨 말이라며 말하자 노승은 지금 부처님이 오셔서 저한테 물어보라고 하니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자 세 과부는 머뭇머뭇 얼른 대답하지 못하고 서로 상대방의 얼굴만 살피며 난처해 하였습니다 노승은 미리 어린 동자승을 부처님 뒤에 앉혀 놓았습니다 동자승은 노승이 시킨 대로 부처님 등에다 제 몸을 꼭 붙이고 마치 부처님 말씀하시듯 말하였습니다 너희들의 가슴 속에 비밀로 간직한 음탕한 사연들을 내 이미 다 알고 있으니 아무쪼록 자세히 고하라 라고 말하니 부처님의 육성을 직접 들은 세 과부는 화들짝 놀라 이마를 바닥에 찌어대며 머리를 조아리는데 박씨 부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시집 오기 전 추능을 이기지 못하여 우리 집에 매일 드나들던 이웃 총각과 숲속에 들어가 통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이를 하시고 제가 혹 잉태라도 할까봐 서둘러 박씨에게로 시집 보냈습니다 영험하신 부처님 앞에 감히 무엇을 속이겠습니까 라고 사실대로 말하니 부처님의 뒤에 숨어 이 말을 들은 동자승은 박씨 과부에게 칭찬하였습니다 과연 사실대로 고하였다 이번에는 김씨 과부가 입을 열어 고백했습니다 부처님께 고하나이다 자비를 베푸소서 제가 처녀 시절 동네 한 사나이가 저를 꿰며 이젠 너도 나이를 먹었으니 예의를 익혀야 한다 만약 예의를 지키지 못하고 시집을 가면 첫날 밤을 어떻게 지내랴 하면서 저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 통정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그 재미를 몰랐으나 여러 날 연습하니 어느새 아이가 들어설 것 같아서 당황하던 차에 어머니가 일을 하시고 부랴부랴 김씨에게 시집한 나이다 라고 말하니 동자승이 부처님 뒤에서 말했습니다 그래 너도 거짓 없이 잘 말해주었구나 라고 말하니 이번에는 이시과부가 고백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본 뒤부터 행실 나쁜 여자는 아니었습니다 시집 오기 전까진 외관 남자와 손 한번 잡아보지 못한 순진무구한 처녀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친구 하나가 우리 집에 자주 드나더니 그만 정이 들었는데 아기를 베고 말았습니다 먼저 간 남편은 죽을 때까지 아이를 자기 아이로 알고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렇게 된 원인은 남편이 친구를 좋아한 데서 생긴 패단입니다 라고 말하니 이번에도 부처님이 한 말씀 내리시길 과연 사실대로 말하였도다 라고 말하니 꾀가 많은 노승은 이 여인들의 비밀을 알자 만족한 웃음을 띄며 물었습니다 자 마님들 부처님의 영험하심이 어떻소 라고 말하니 이시과부가 전 아직도 몸이 벌벌 떨립니다 스님 난 생처음 부처님 목소리를 들어보았으니까요 라고 말하니 이때 노승은 얼굴빛을 바꾸어 앞으로 썩나서며 울러댔습니다 너희들의 음탕한 행시를 동네 사람들에게 죄다 일러바치리라 라고 소리치니 옛 세과부의 세입이 똑같이 부르짖었습니다 스님 제발 그렇게는 마소서 스님이 그리하시면 평화로운 우리 가정은 풍비박산이 나고 맙니다 스님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세과부가 애거라니 꽤 많은 노승이 말을 했습니다 그럼 말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라고 말하니 세과부는 일제히 예 스님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라고 말하니 이 노승은 매달 각자 쌀 한 섬씩 가져오시오 라고 말하니 세과부는 다행이라는 표정을 지으며 예 그렇게 하죠 라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노승은 이렇게 쌀을 약속받은 후 세과부에게 각서를 받아냈습니다 노승은 시주하러 다니는 게 싫어서 꾀를 냈던 것입니다 덕분에 꽤 많은 노승은 그 후 동자승과 식량 걱정하지 않고 지낼 수 있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노승의 꾀가 참 고약하네요 시주하기 싫어서 세 여인내를 속였는데 과연 부처님을 모시는 노승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참 재밌는 이야기였습니다 수절과부에게 장가 들려다가 오히려 큰딸이 영감과 첫날밤을 보낸 사연 옛날 어떤 마을에 수절을 하며 살고 있는 과부가 있었습니다 수절이라고 하면 정조를 지키면서 사는 거였는데 같은 마을에 세력이 있는 이방이 호라비가 되어 이 과부를 보쌈을 해다가 마누라로 삼을 국리를 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과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대담한 영감이 살고 있다는 소문을 들어서 그 영감을 찾으려 갔는데 집에 없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영감도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과부는 마침 물꼬를 보러 가면서 자신의 집 앞을 지나는 대담한 영감을 발견하고 얼른 불러세워 잠깐 집에 들어왔다가 가라고 하였습니다 과부는 자신을 따라 집 안으로 들어온 영감에게 술상을 잘 차려주면서 먹고 가라고 하였습니다 영감은 영문도 모르는 술이지만 어쨌든 받은 술이니 잘 먹었는데 영감이 술을 다 마시고 가려고 하니 과부는 영감에게 다음 날 또 오라고 하였습니다 다음 날이 되어 영감은 또 과부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과부는 또 술상을 잘 봐주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하고 나니 영감은 과부가 왜 그러는지 도무지 영문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물어보려다가 괜히 물어봤다가 얻어먹지 못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과부와 영감이 그렇게 지내고 있던 어느 날 과부가 영감에게 부탁이 하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제서야 영감이 역시 뭔가 있었구나 생각하고 무슨 청이냐고 물으니 과부가 다음날 친정에 다녀와야 할 일이 생겨서 가야 하는데 자기가 가고 나면 집이 빌 테니 집을 좀 봐달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영감은 그까짓 일에 무슨 부탁까지 하느냐면서 잘 봐줄 테니 안심하고 다녀오라고 하였습니다 과부는 기뻐하면서 자기가 집을 비운 동안 영감이 잘 먹고 지낼 수 있도록 음식을 잔뜩하여 벽장에 넣어두었으니 마음대로 먹고 집을 잘 봐달라고 하였습니다 영감은 어차피 자기 집에 있으면 먹을 것도 챙겨 먹기가 힘드니 잘됐다 생각하고 흔쾌히 잘 봐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다녀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과부는 영감에게 당부할 것이 있다고 하면서 자기 집에는 밤이 되면 가끔 도깨비가 많이 나와서 소란을 피우니 조심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깨비가 무슨 짓을 해도 무서워하지 말고 그저 쥐 죽은 듯이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영감은 원체 대담한지라 그런 건 신경 쓰지 말라고 과부에게 말하니 과부는 연신 고맙다고 인사를 하였습니다 영감은 친정에 다녀온다는 과부를 보내고 과부의 집에 있으면서 벽장을 열어보았더니 벽장에 음식이 가득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며칠 동안 영감은 잘 얻어 먹으면서 잘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밤이 되어 음식을 꺼내 먹고 자려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을의 이방이 그날 밤 사람들에게 과부를 보쌈에 오라고 시켜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한밤중에 과부의 집으로 들이닥쳐 대문을 열라고 소리쳤습니다 영감은 과부에게 들은 대로 도깨비가 몰려왔구나 싶어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쥐 죽은 듯이 가만히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과부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담을 넘어서 방으로 들어왔고 이불을 걷어 제치며 얼른 일어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영감은 도깨비가 그러는 줄 알고 이불을 꽉 감아진 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영감을 이불에 돌돌 말아 이방의 집으로 데려와서 안방에 뉘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방이 장가드는 날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밤늦게까지 음식과 술을 잔뜩 얻어 먹고 돌아갔습니다 이방은 사람들을 보내고 안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들쳐 과부를 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영감이 이불을 꽉 감아 지고 들추지 못하게 하는 것이니 이방은 아마도 과부가 첫날이라 부끄러워하는가 보다 생각하고 그대로 두고 나가면서 큰 딸을 들여보내 같이 자라고 하였습니다 큰 딸은 영문도 모른 채 자라고 하니 어쩔 수 없이 들어갔습니다 영감은 자기 방으로 웬 큰 처녀가 들어와 눕기에 데리고 자버렸습니다 다음 날이 되어 이방이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자기 딸하고 웬 영감이 같이 자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방이 어찌 된 일인지 생각하고 있는데 영감이 일어나 노인을 장가 드리려면 대낮에 드려야지 밤중에 요란스럽게 해서 드릴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서 나무랐습니다 이방은 과부에게 장가 들려다가 졸지의 자기 딸만 영감에게 시집 보내게 된 것이었습니다 오누이라도 단둘뿐이니 부부가 될 수밖에요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 임진왜란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7년이란 전란을 겪고 나니 국토는 여지없이 짓밟혀 어디가나 철양한 경상이었고 백성은 생의사별하여 얼굴에 수심뿐 웃음이라고는 없었습니다 이때 나라의 임금은 가라앉은 민심을 돌려세우고 나라를 다시 일떠세우려고 생각하던 끝에 우선 대궐안에서부터 즐거운 웃음소리가 터져나오게 해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임금은 우정 신하들과 농지거리도 하고 우스운 수수께끼도 내놓군 하였습니다 어느 하루 임금이 신하들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짐은 오늘 즐겁게 놀자고 경들을 불렀네 과인이 이제 수수께끼를 낼 터이니 경들이 어디 맞춰보게나 임금이 신하들과 놀며 수수께끼까지 내는 일은 고금의 처음이라 모두들 기뻐하며 임금 앞에 다가앉았습니다 옛날 온우이 둘이 고기를 잡으려고 배를 타고 저 망망한 바다에 나갔었지 그래서 어떻게 되었사옵니까 임금이 신하들과 크게 거간을 두지 않고 스스럼없이 말하니 신하들도 크게 꺼리지 않고 임금의 말 사이에 쇠기를 쳤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집채같은 파도가 이로 고기배는 밀리기만 했네 세찬 파도가 이로 자그마한 배를 미니 그까짓 배가 다 뭐야 무리에 떨어진 나무 이파리고기 배는 밀리고 또 밀리다보니 정처없이 밀려서 이제는 다시 돌아올 수도 없는 아득히 멀고 먼 무인도에가 닿았다네 그래 경들이 어디 맞춰보게나 그 온우이가 어떻게 되었겠나 어떻게 될 게 있사옵니까 누이는 누이고 오라비는 오래빌게 아니옵니까 한신하가 제껏 이렇게 대답하는데 오성대감이 머리를 가로잡으며 생각을 내놓았습니다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요 그건 왜? 신의 생각에는 처음에는 오라비는 오라비고 누이는 누이였겠지만 3년 후에는 부부가 되었을 것이라 보옵니다 무인도에서 살아가자니 그럴 수밖에 있사옵니까 예끼 그건 무슨 당치하는 말인고 아무리 무인도이기로 동방해의 지국에서 난 오람누이가 그렇게 쉽사리 부부까지 될 리가 있나? 임금이 이렇게까지 말하는데도 오성대감은 좀처럼 지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경우에 어디 따로 예가 있사옵니까 다시 돌아오지도 못할 무인도에 이르렀으니 처음엔 그저 살 궁리만 했을 테지만 차츰 살아나갈 도리가 생기니까 이번엔 후대를 보고 재미있게 살아나갈 생각을 하게 될 게 아니옵니까 그런데 남녀는 그들 단둘뿐이니 할 수가 없이 부부가 될 수밖에요 예란 따로 없습니다 행하며 예라고 피치 못할 경우엔 이렇게 하는 것도 예에 어긋나는 일은 아니라고 보옵니다 오성대감이 입담 좋게 도리를 따져가며 말하니 그 말을 듣던 임금이 껄껄 웃으며 머리를 끄덕이었습니다 듣고 보니 경의 말에 도리가 있네 그러니 경이 수수께끼를 맞춘 것일세 상감께서 내신 수수께끼를 이 신하가 풀었으니 상을 주옵소서 그럼 상으로 이 담배나 한 대 부치세 임금이 상으로 담배를 권하니 오성대감은 받지 않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상감께서 어찌 한간 백성들이 담배 권하듯 담배를 상으로 주시옵니까 다른 상을 내려주옵소서 그러니 임금이 하는 말이 경이 방금 행하면 예라고 하지 않았나 나라 형편이 이처럼 어려운 때 담배 한 대도 상이라고 내주면 상으로 되는 법이니 어서 받아 피우게 안 받으면 이상도 없어지네 말문이 막힌 오성대감이 할 수 없이 임금이 주는 담배를 받아서 빽빽 피우니 임금은 물론 신하들까지 떠들며 웃는 바람에 대궐 안에서 터진 웃음이 대궐 밖에까지 나갔습니다 이것이 임진왜란 이후 대궐 안에서 처음 있는 웃음이었다 합니다 발 없는 말이 하루에도 천리를 간다고 이 소문이 나래나 돋힌 듯 한간에 퍼져 백성들이 모여 앉기만 하면 그 이야기를 하며 웃어대는 바람에 차차 한간에도 농이 생기고 웃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임금이 이처럼 농을 좋아하니 신하들도 담이 커서 임금 앞에서 곧잘 농을 하였습니다 어느 하루였습니다 한 신하가 관복소매 속에 볶은 콩을 몰래 넣어가지고 와서 임금을 보고 물었습니다 상감께서 신의 이 관복소매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아맞출 수 있습니까 보면 몰라도 보지 않고 그걸 어떻게 하는가 그러니 상감께서 알아맞히시라고 묻는 게 아니겠습니까 과인은 보지 않고는 모르겠네 그래 그 속에 보배라도 넣어가지고 왔나 신하는 빙글에 웃더니 관복소매 속에서 볶은 콩을 꺼내서 또또독 소리를 내며 씹어먹었습니다 그 신하는 우정 더 소리를 내어 콩볶이를 만나게 씹으며 임금의 안색을 살피었습니다 임금은 저도 몰래 침을 꿀꺽 삼키며 신하 앞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나 좀 주게 나도 콩볶이를 먹어봅세 그러지 않아도 딴 생각이 있어 관복소매 속에 넣어가지고 왔는데 임금이 달라고 하니 신하는 한 줌 움켜서 임금에게 콩볶이를 올렸습니다 임금은 신하에게서 콩볶이를 받더니 만면에 웃음을 짓고 경들도 맛을 보라며 다른 신하들께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임금이 신하와 자리를 같이 하고 볶은 콩을 먹는 일은 대걸이 생겨서 처음 보는 일이었습니다 허허허 담배가 식후일미라더니 이렇게 모여앉아 콩볶이를 먹어보니 이런 때는 콩볶이가 천하의 일미일색을요 헌데 이 콩볶이는 어찌 생각하고 가지고 온 건가 경이 짐을 생각해서 볶아가지고 온 건가 아니올시다 어허 피류곡절일세 그럼 이 콩볶이는 어디서 생긴 건가 지난 밤은 저의 스승의 제삿날이 온대 신은 그만 어제밤 대걸에 있다 보니 제사에 참여하지 못하고 아침에야 갔습니다 스승님이 계셨기에 소신이 오늘 나라의 한몫 일이나마 맡아보게 되었사온데 늦었지만 아침에라도 가서 인사드리고 선생님 잡수시다 남긴 제사상 음식이라도 먹고 오는 게 예가 아니겠습니까 암 그야 그렇지 아무리 큰 벼수를 해도 선생은 선생이고 학생은 학생인데 예를 몰라서야 안 되지 헌데 제가 갔는데도 선생 자재본대는 사람이 음복상을 내와야지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 잡수시다 남은 제사 음식을 먹고 가게 어서 차려오라고 청해 싸웁니다 그런데도 자재본대는 사람은 그냥 가만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벌컥 화를 냈지요 그러니 그 자재본대는 사람이 마지못해 나가더니 도리상에 콩복기를 놓아가치고 들어와 저의 앞에 공손히 놓고 사과를 하옵더이다 대감님 노여 어마 없어서 간밤은 부친님의 제삿날이나 집에는 콩밖에 없어서 지난밤 제사에는 이 콩을 볶아서 부친님 대접을 했습니다 대감님 전에 감히 음복상을 내오지 못함도 이 때문이오니 널리 생각해주시고 이 콩복기라도 잡수시고 가옵소서 자재본대는 사람이 이같이 말하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그 콩이 목으로 넘어가게 싸웁니까 산 사람이 살기도 어려운 형편에 제사를 안 지내도 무방하겠는데 콩이라도 정성껏 볶아서 부친님 제사상에 올려놓고 제사를 지냈으니 이 아니 효자옵니까 그래 너무도 천하에 다시 없는 기특한 일이라 이 일을 상감께 아래구져 소매 속에 콩복이를 넣어가지고 와 싸웁니다 임금은 눈물이 그렁해서 그 신하의 이야기를 듣더니만 그 자리에서 어명을 내렸습니다 참으로 하늘이 경탄할 일이로다 나라 형편이 이처럼 어려운 때에도 돌아가신 부친을 그처럼 정성스레 대접하고 손들에게도 콩복기로 음복을 시켰으니 나라 근심을 덜고 부모에 극히 효도한 효자로다 저마다 이처럼 한다면 어찌 나라가 빨리 부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이 나라 예의가 바로 서지 않을 수 있을서냐 이 사실을 글로 적어서 온 나라 백성들이 알게 할 것이며 그 사람에게는 후한상을 주고 벼슬을 내리도록 할지어다 임금의 영이 내리자 나라에서는 그 사람에게 후한상을 주고 벼슬을 내리었고 글로 그 사실을 온 나라의 전하니 듣는 사람마다 찬탄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이때로부터 백성들은 그 사람을 생각하며 나라의 어려운 형편을 헤아려 재물을 허타해 쓰는 일이 없고 저마다 부지런히 일하고 나라에서도 어진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살피니 상하가 한 마음이 되어 어렵던 나라 형편도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섰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은 사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은 사랑입니다